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279페이지 지상권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 문제를 여러분 1번 279페이지에 대표 사례 예제를 보면 다음 중 갑의 건물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자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자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것 즉 결국 철거해야 되는 것 철거해야 된다 이 말은 여기서 법정지상권이 승립하면 철거할 수 없고 철거해야 되는 것은 법정지상권이 안 되면은 뭐해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철거를 거절할 수 없다 철거해야 되는 것 법정지상권이 안 되는 것 그럼 여러분 법정지상권이 되려면은 처음부터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되고 동일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럼 토지에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고 어쩌고 저 그 이후에 건물 지어줬다 하면은 법정지상권 되지 않고 건물은 뭐해야 된다? 철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갑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자 그러면 설정 당시에 뭐가 없었다? 건물이 없었다 자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되면 철거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것 하면은 뭐 철거해야 되는 거 철거해야 되는 거 즉 법정지상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처음부터 건물이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동일해야 되는데 이거는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고 후 신축 후 신축 하면은 법정지상권 될 수 없고 그 이후에는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이렇게 보죠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토지만 경락받고 토지만 경매 실행했을 때는 건물은 뭐한다? 철거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철거해야 되는 거 법정지상권이 안 되는 거 답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은 전부 다 법정지상권 성립하고 철거할 수 없는 거죠 자 을의 소유와 토지의 건물 중 자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갑이 건물을 경락받고 왔나 하면은 갑은 법정지상권 갑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자 여기서 중 건물도 있고 동일하고 건물의 전세권 설정 후 을이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하면은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자 자 3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3번은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은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은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로서 전세권 설정자 근데 누구를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하면은 이 전세권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다 전세권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다 이걸 305조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고 근데 전세권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이 305조 법정지상권이 존속하는 기간은 전세권이 있을 때만 법정지상권 존속하고 그럼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어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법정지상권도 소멸하면서 건물은 뭐한다? 철거한다 막 고놈께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갑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역시 동일한 상태에서 을이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경유한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갑에 대해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역시 갑이 건물을 매수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역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여러분 A 소유의 X 토지와 지상 건물 중 자 A 소유입니다 A 소유 구조이 자 A 소유 동일한 상태에서 Y 건물에 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되었고 자 B는 무슨 지상권입니까? 법정지상권자입니다 그럼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했다 자 여러분 그죠 B는 법정지상권자인데 B는 법정지상권인데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 등기 없이 C에게 근무를 매매했다 했을 때 지상권에 관한 현재 지상권에 관한 현재 아무런 등기 없다 설명 중으로 자 여러분 제목 붙이면은 요거 제목 붙이면 요런 법정지상권자가 무슨 지상권자가?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무한 경우 지상물을 차분한 경우 지상물을 무한 경우 차분한 경우 차분한 경우의 효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했을 때 효력은 차분의 효력은 그대로 무하다 유효 그래서 원래는 법정지상권은 지상권 등기 후 차분해야 되는데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 등기 없이 차분했을 때 효력은 그대로 유효 종물리 이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갑토지에 A토지에 됐습니까? 근무를 짓고 됐습니까? A인데 요거를 누가 이게? B에게 그럼 B는 법정지상권 B가 C에게 지상권 등기 없이 차분했다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요걸 양도인이라고 그러고 요걸 양수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C는 B를 대위하여 A에게 지상권 등기를 B 앞으로 해줄 것을 청구한 뒤 이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지상권 그 다음에 세 번째 됐습니까? 세 번째 요 토지 소유자가 양수인에게 약점을 잡아가지고 지상권 등기 없이 이전받았던 약점을 잡아가지고 건물 철거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죠? 네 번째 요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그죠? 일반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이전등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B 그 다음에 지상물 소유자는 누구냐 하면 누구? C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토지 건물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건물 소유자는 무조건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C는 A에게 지료, 지급, 의무 있다 지료, 지급, 의무 있다 다른 말로 A는 C에게 지료에 관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다섯 가지가 딱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B는 지상권자인데 C에게 건물만을 매도하였으므로 의사표시 해석해야 하더라도 C는 B에 대하여 지상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C는 지상물 소유자는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C는 A, B에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C는 됐습니까? A와 B에게 B를 대하여 A에게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지상권 등기해줄 걸 청구한 뒤 다시 이전등기 그래서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재 지상권에 관해서 아무런 등기가 없습니다 B, C 모두 지상권자 아니다? 아니죠 B는 법정지상권자고 C는 건물의 양수인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C는 A에게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C는 B를 대하여 A에게 지상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C가 그냥 A에게 지상권을 하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직접 청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는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 자 그래서 여러분 대하여 이렇게 하면 맞지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직접입니다 있다 없다 없다 4번 틀리고 자 C는 법정지상권자임으로 아니죠 법정지상권자는 아까 여전히 누구라 했습니까? B 그죠? 되겠습니까? 그런 것 여러분이 기억하고 C는 A에게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누구? B고 C는 B를 대하여 A에게 B 앞으로 해서 이전등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지문도 기본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지문으로 시험문제 잘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제목 붙이면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물을 처벌한 경우 효력의 5가지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요약할 때도 한번 설명하고 계속합니다 자 여기까지 1번 2번이 1번이 2번이 여러분 대표 사례 예제고 자 이제 지상권 기출 문제로 들어가는데 자 1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했습니다 여러분 지상권은 갑의 토지를 어리 빌려서 지상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목적이 지상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럼 갑의 토지를 어리 빌려가지고 만약에 20년간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상물을 설치했다가 지상물 멸실해도 지상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왜? 아직 20년이 안 됐다 다시 또 지상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에서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게 지상물이 멸실하면 지상권 소멸한다 하면 틀립니다 근데 일반적인 물건에서는 여러분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건 소멸한다는데 지상권에서는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바로 1번 지상권 설정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아닙니다 소멸 지상권에 지상물이 멸실해도 아직 뭐가 남아있으면 기간이 남아있으면 지상권 그대로 살아있고 다시 지상물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1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왜? 지상권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환매특약, 환매특약, 환지처분, 환환 이렇게 기억합니다 환환 나오면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이건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법원이 설정한 치료 자 치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위반으로 봅니다 현재 당사자 명의로 몇 년 연체, 2년 연체하면 위반으로 보는데 아직 치료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법원이 치료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기간이 연체됐다더라도 무슨 판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법원이 결정한 치료 지급을 2년분 이상을 지체하면 위반으로 보고 청구할 수 있다 결정됐다 2년 연체하면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을 면하기 위하여 저당권자 명의로 지상권을 설정된 경우 자 요거 중요합니다 5번은 요거는 담보적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요 5번은 여러분 갑이 의뢰게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1번 이렇게 갑 저당권 이렇게 설정하고 난 뒤에 여러분 얼마든지 이 토지 소유자도 건물 지을 수 있고 제3자에게 건물 짓게 할 수도 있다 토지 소유자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은 그냥 토지에 등기만 해놓을 뿐이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기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만약에 건물을 지어버리면 뭐 토지 소유자가 짓든 제3자가 건물을 짓든 나중에 채무자가 돈 갚은 관계없는데 못 갚았다 그러면 저당권은 토지만 실행해서 토지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아야 되는데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토지가 경매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고 경매가 되더라도 토지 가격은 무슨 값 돈값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토지 소유자든 제3자든 건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2번 값 이름으로 지상권을 설정해 놓는단 말이죠 이걸 담보적 지상권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담보적 지상권은 저당권자와 지상권자 명이 똑같을 때 이걸 담보적 지상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담보적 지상권은 단지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든 제3자든 이 저당권자 동의 없이 토지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놓은 걸 이걸 담보적 지상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담보적 지상권의 경우에는 이 채무자가 돈 갚아가지고 이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담보적 지상권은 이 저당권과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내지에 담보가치 활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 명의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무슨께 함께 소멸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에 5번 지문이죠 1번에 5번 지문을 담보적 지상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지상권 털링가 됐습니다 치료지급은 지상권의 요건이 아니다 맞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에서는 치료는 요소이다 아니다 치료 약정 안 해도 계약 유효하고 치료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무상으로 본다 그래서 지상권은 유상 무상 다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상권에 관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에 계하여 하면 우리 부합해서 정당권원에 계하여 정당권원에서 토지에 부착시킨 것은 부합시킨 자 즉 지상권자가 소유합니다 이런 경우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번도 맞습니다 자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답니다 동의 없이도 지상권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의 처분 지상권의 처분 또는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이다 무슨적이다 절대적이다 하는 거 강인규정입니다 그래서 특약으로도 금지할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양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하는 거 없다가 아니고 무슨다 있다 하는 거 처분 양도 자유롭다 동의 없이도 처분 양도 자유롭다 하는 거 절대적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분지상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위해서 설정할 수 있다 여러분 수목은 안 됩니다 구분지상권에서는 수목은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것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5번 여러분 저당권 설정자가 무슨 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아까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신 이걸 담보적 지상권이라 했잖아요 토지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채권이 소멸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구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3번 자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가 됐습니다 역시 틀린 것이죠 자 설정 당시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약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하고 난 뒤에 목적에 따라서 지상권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당시에 건물이 없어도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유약이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의 의사의 반하이도도 자유롭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여러분 아까 문제에서 봤잖아요 지상권의 처분 양도는 절대적이다 자유롭다 특약으로도 금지할 수 없다 양도 금지 특약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1번 2번 다 맞습니다 3번 지상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3번은 구분 지상권이다 이렇게 하죠 4번 갑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정한 경우는 저당권자에게 통제하면 여기서 틀린 것은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상당기간이 경과 통제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갑의 토지에 의리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권이 있다는 말은 원래 토지를 사용하는 건데 지상권과 함께 건물 소유권 같이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병이 여기에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지상권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상권자가 치료를 2년간 연체했다 했을 때 이 설정자는 누구한테 통제하냐면 지상권자에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압박합니다 누구한테 저당권자에게 야 네가 설정해놓은 네가 지금 설정해놓은 이 지상권이 지금 치료를 2년 연체가 아니고 소멸할 위기에 있으니까 너가 알아서 조처해라 라고 저당권자에게 통제하고 나면 이 저당권자가 압박을 가하겠죠 야 너가 없어지면 내 저당권 소멸하는 거는 빨리 돈 갚아라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저당권자에게 그게 통제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해도 만약에 이 치료를 안 주면은 비로소 소멸은 효율이 발생한다 하는 거죠 그런 것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5번 소멸 시에 지상권 소멸 시에 설정자 상당 가액으로 제공하여 설정자가 소멸 시에 설정자가 파세요 하는 거죠 지상권자에게 파세요 하면 매수를 요기는 파세요입니다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가 파세요 청구할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을은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건물 소유를 지상권 설정받았습니다 옳은 것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자 1번 양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 양도는 절대적이다 그죠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X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을이 지상권자인데 중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토지 돌려달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과 매수인이 충돌하는 경우는 지상권자가 우선한다 그래서 매수인은 토지 달라 새로운 소유자는 달라 인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2번 정답 되겠습니다 3번 을이 약정한 지료 1년 6개월 연체한 경우 2년 이상 연체해야만 당사자 명의로 2년 연체해야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틀리고 4번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을 소멸한 경우 자 여러분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하면 정상적으로 소멸한 경우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을은 만약에 계속 사용하고 싶다 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답니다 됐습니까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갱신을 거절하면은 이제 사세요 할 수 있죠 자 정상적으로 만료해갖고 소멸한 경우 현존하면은 을은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자 여러분 보죠 값 토지의 을입니다 자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자 지상권자는 계속 쓰고 싶다 계약 갱신 청구하고 거절하면은 사세요 수거해가면 파세요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존속기간 정하지 않아도 30년 15년 5년 됐습니까 30년 15년 5년 경관건물 수목 30년 건물 기타 공작물 몇 년 15년 경관건물 30년 수목 30년 기타 건물 15년 공작물 5년 어 최단기간 그 다음에 이런 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또 이 구조를 알 수 없으면 일괄적으로 15년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단기간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어 5번으로 가는데 자 을 소유의 토지의 가비지상권자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을 토지의 가비지상권자입니다 틀린 거 갑은 을의 토지의 신조 X 건물을 소유권을 위부하여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갑의 을의 토지의 가비지상권자인데 갑이 건물지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을은 아 갑은 두 가지 지상권자이면서 지상물 소유자다 소유자고 그럼 지상권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만 가지고 건물 소유권만 분리해서도 양도할 수 있다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 갑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인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은 지료가 없으면은 어느 지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죠? 협의나 지료가 결정되기 전에는 아직 3년간 안 주고 있어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그럼 만약에 3년 안 주고 있는데 결정이 되면 즉시 줘야 됩니다 3년 안 주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 3년 안 주고 있는데 결정이 되면 즉시 줘야 되고 안 주면 바로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지료가 결정이 없다면 안 주고 있어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그럼 지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만 양도한 경우 어른 지료 약정이 등기된 때만 연체 사실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죠? 예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4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이 을에 대한 지료 연체 합산하여 자 여러분 여기서 합산하여 인연이 아니고 현재 당사자 명의로 인연이 돼야 됩니다 자 을 갑인데 자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 자 그러면 만약에 갑이 3년간 안 주고 있어도 을하고 인연 정이 1년일 때 현재 당사자 명의로 인연해야 됩니다 현재 당사자 명의로는 1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럼 갑이 3년간 안 주고 있어도 을을 인연 연체하고 정이 지금 1년인데 어? 그럼 도합 3년 연체하고 있어도 현재 당사자 명의로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합산하여 인연이 연체되면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합산 안 하고 현재 당사자 명의로 인연이 연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가 뭐 그런 것 여러분이 그저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틀린 걸로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는데 자 갑이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치료 연체를 하는 경우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 무에게 먼저 통제한 후 아까 했죠 저당권자에게 통제한 후 상당 기간이 경감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하는 거 막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끝내고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6번으로 가는데 여러분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됐습니다 치료는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자 여러분 기간 만료로 하면 위반하지 않고 소멸하면은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절하면은 사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맞다 그럼 치료 체납 중에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입니다 자 요 무슨 도인 양도인 전후를 합산하여 통산하여 아닙니다 현재 당사자 명의로 X 됐죠 현재 당사자 앞사람은 얼마 연체할 건 간에 현재 당사자 명의로 몇 년 연체해야 된다 2년 하는 거 전후 통산하여 통산하여 합산하여 2년 하면 OXX 그 다음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지상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요 리얼 요 조심해야 되는데 리얼은 지금 담보적 지상권이잖아요 그지 무슨 적 지상권 담보적 지상권인데 자 갑의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면서 자 아까 우리 안문제에서 1번 갑 저당권 설정하면서 이 토지에 토지 소지자든 제3자든 건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갑 이름으로 지상권을 설정해 놓은 경우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경우에 요런 경우에 그죠 요런 경우에 요 지상권은 자기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나 제3자가 요 토지에 지상물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토지의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할 때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 사용 이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한 거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상권 설정해 놨는데 근데 여러분 일반 지상권의 경우에는 일반 지상권의 경우에는 제3자가 하면은 요 지상권자는 자기 사용권 침해가 되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요 담보적 지상권의 경우는 제3자가 이 토지를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이 저당권자하고는 저당권자는 손해를 입은 게 없다 즉 요 지상권자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해 놨다 하더라도 요 손해 뭐 가 발생한 게 없다 라는 거죠 요 저당권이 핵심이라는 거죠 저당권은 돈만 받으면 되지 자기가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점유하더라도 요 저당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요 지상권자는 이런 불법 점유하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이 담보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저당권을 전액 변제받기 못하게 되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이 불법 점유하는 단순한 사실만 가지고는 아니 저당권자 저당권자 즉 지상권자 담보적 지상권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맞는 것은 니형과 리얼 이렇게 되겠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리얼 지문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7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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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